성남시의 예상계산 특별위원장 마침 평창에서는 세계인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청 소속 최민정, 김현영, 김민석 선수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청 여러분, 아직도 옥기술을 여미고 아침저녁으로 선음한 기온이 감돌지만 따사라운 햇살과 함께 어렸던 땅이 높고 봄꽃에 새순이 올라오면 봄이 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겨울철 음주였던 만물을 키우기 위한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그 봄날에 어울리는 멋진 성남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